제가 어제 그 여러분 비타민 그 이거 하나 사서 드셔보세요. 있으면. 편의점에서 비타민 D 있으면 제가 먹는다. 그 정도예요. 광고라고요? 아 광고일 수 있는데 진짜 맛있어서 말하는 말이긴 해요. 저는 온도게임 뭐 마시빠이 이거 이거 온도게임도 맛있어요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말복 성공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근데 이게 다 리신이 오더여서 그럼. 인정? 어 3렙이 안 찍혔어. 잡고 빼는 거였는데. 아 내 실드 두 번이나 했네. 아 내 실드 두 번이나 했네. 어. 어. 아필 이게 좋네. 어 뭐야. 엑 아 뭔가 이렇게 생각이 안되지.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. 오우? 까꿍! 해봐요, 세일. 와, 나이스다. 한 건 했다, 그래도. 와, 근데 점화가 너무 쎄. 12렙 점화야, 나 8렙인데. 초반 1렙에 잡아준 게 컸다. 타릭이 블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. 타릭 어디 갔어? 네. 크리스. 크리스. 아. 크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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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타릭 와야 되는데. 아니, 이거 징거 오반데. 이 판 치면 방금 그거 때문에 징거다. 테이프하고 싶어 아니 타릭 좀 비벼 주지, 앞에서. 오우 우리 진짜 옆에서 존다 거 들려 아 가슴 떨려 도시 어? 날 못 참고했지 재구나 아 아 제발 와니 와 소니가 무한이네 스프러스 내 와드 방어에 모든 걸 먼저 응? 드린 다음에 쿵 먹기고 계속 지네 병 오바지! 지훈아 맛있다 지훈아 점수 굿마이 허허허허 승리 아니 타릭 왜 미드에 있었냐 바로 먹고 이거 그냥 오바인데게 아쉽네 masass 아 근데 그거 때문에 말이 좀 차이 나왔 outras 지훈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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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